반갑습니다. BJ의 가르마구요 유튜브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투루와 오늘 메뉴는요 리뷰 먹방 처갓집에서 신메뉴 나왔대요 슈프림 골드 양념치킨 제가 한번 제 개인적인 입맛이지만은 제 개인 입맛으로 리뷰하고 있습니다 비주얼이 이 정도구요 비주얼? 이 정도? 잘 보이세요? 보니까 그냥 슈프림 치킨에 협찬 아니에요 제가 돈 주고 시켰습니다 쿠폰도 아니고 비주얼은 그냥 슈프림 양념치킨에다가 치즈 뿌린 것 같은데 냄새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렇게 있는데 비주얼을 죽여요? 그래? 야, 푸르마 철구 좀 보내줘요 철구 괜찮은데? 치즈의 짭짤함 어? 우리 엠블랙 지오님 어? 아, 엠블랙 지오님 500점 톰 큰 편갈 난 100개밖에 못했는데 아 너무 감사합니다 엠블랙 지오님 놀러 갈게요 저 이거 녹화중이라서 리뷰 먹방 아 너무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 대박 대박 유튜브 여러분들 좀 전에 엠블랙 지오님께서 톰 큰 편가 야,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지오님 들어가세요 화이팅 엠블랙 짱 엠블랙 짱 슈프림하고 차이점은 슈프림에다가 치즈 올라와 있는 거야 치즈 음 근데 괜찮다 아 아 맛이 단짠의 조합이 괜찮네 단짠 아 엠블랙님 아니, 엠블랙님 이래 아, 지오님 대박이다 얘 치즈 안 좋아하거든요 이거 괜찮은데 음 음 아우 괜찮다 이거 이게 먹어보니까 이거 밥하고 드시면 더 맛있을 거 같은데 밥하고 협찬 아니야 진짜 내가 고딩이지 이거 하고 없거든 이거 하고 없거든 내 성인인을 참 못하겠고 협찬 진짜 아니에요 다 내 방송 인생 걸고 진짜로 장갑 끼고 먹으라고 더럽다고? 낄까요? 아, 나는 불편해 보일까 안 낀 건데 이게 음 수고하셨는데 저도 감사합니다 장갑 껴드릴까? 얘 그니까 일반 슈프림치킨에다가 골드가 붙은 거야 치즈가 올라가 있고 소원님 어서 오시고 근데 원래 치킨의 맛을 이렇게 먹고 양념 이게 꿀맛 아니에요? 저만 그랬어? 어릴 때? 협찬이 근데 말을 하지 손돔기자 닉네임 털에 싸지마 손돔 내가 너 그거 섞은 거 같은데 아 이지님 누구시지? 백겟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손 닦았죠 당연히 음 고맙습니다 우리 이지 4341님 뵙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거짓말 왜 해 행갈 아니 섭찬이 말하고야지 그리고 저 섭찬이 잘 안 들어와 음 근데 확실히 확실히 양념이어서 바삭한 맛은 바라지 마요 좀 눅눅해 확실히 이지님 유튜브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우선 괜찮은데 더 먹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슈프면 뭐가 달라요 치즈가 올라와 있어요 나쁘지 않아 그냥 이거 18,000원 털 있는 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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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이라네 뭐지 이거 뼈 뼈 뼈 치킨이 18,000원이고 뼈 없는 게 19,000원 또 먹을 거냐고? 방송 외에? 방송 외에는 안 먹어요 맛이 없는 게 아니라 저는 치킨 방송 외에 엄리랑 먹어야 돼 우리 엄리랑 근데 우리 엄리는 이런 스타일 안 좋아하거든 우리 엄리는 그냥 순수 후라이드 좋아하거든 아 우리 하나가 50보 감사합니다 아 뒤에 있는 기타에 폼이에요 폼 저는 괜찮은데 방송 외에는 안 먹을 거예요 저희 엄리가 후라이드 좋아하시니까 케찹 맛하고는 달라 아니 우리 엄리는 페리카나 이런 거 좋아하세요 멕시카나 수지님 일도하기 가요미 감사합니다 이거 확실히 그런 게 있지 않아 치킨은 처음에 맛이 있지 금방 느끼해지는 아 밥이랑 왜 안 먹냐고요 저 이거 먹고 또 먹방 또 해야 돼서 그리고 강동원인이 어서 오세요 음... 괜찮구만 음... 2차에 국밥 스머프 이거 안 보이던데 치킨 음... 지금 많이 괜찮아졌어요 입술님 늘만님이 가장 좋아하는 치킨 뭐예요, 저요? 음 치킨 음 치킨 개웃겨 어 하나야 뵙게 고마워 잘 먹을게 음... 하하 채팅창 큰일 났다 어떡하해 음 채팅창 큰일 났네 입술 원래 빨개요 국밥 배달 아니야 와 이거 진짜 보니까 여성분들하고 어르신분들이 좋아하겠네 아 이거는 처갓집에 숯푸린 양념 골드 아 골드 양념 18,000원 털 없는거는 19,000원 아니 아니 털 말고 뭐야 뭐야 뼈 뼈 뼈 이게 숭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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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9,000원 어 털형수 안녕 김영수 지금 로데이푸씨 털형수 보이죠 저 친구는 그 친구야 주먹이 운다 아시죠 시민영웅 김영수 그친구입니다 어 천사야 몰라서 지금 봤어 미안 천사 안녕 오늘 내 방송에 유명하신 분 많이 온다 엠블랙 지우 님도 아 설레 낭쯔님 어서오세요 나 그럼 설레냐 만약 새콤달콤 맛보다는 달고 좀 짜고 짭짤한 그래서 밥하고 먹는게 더 좋을 것 같아 저는 개인적으로 밥하고 드세요 내 친구 고박이랑 너무 닮았어요 고박 한번 외쳐주세요 고박? 고박 이름부터가 좀 아 우리 몽땅이가 르마야 너에게로 싶어 호로로 감사합니다 오늘 열흘간 순위 저 없어나요 거기 음 양은 제가 정확히 퍽퍽살 3개 빼놨어요 3개 어차피 저 2부 먹방 해야 돼갖고 음 슈프림 치킨의 차이점은 치즈 올라가 있는 거 음 근데 단점이 또 보면은 양념이 안 부은 데가 많아 후라이드... 그거 좀... 후라이드 부은 많아... 여기... 여기가 그런 건가? 여기 지점이? 아니... 눅눅해 좀 살짝...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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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살짝 눅눅한 편 음... 음... 내내 치킨 좋다고? 음... 음... 나는 오늘 리뷰 먹방이니까 음... 음... 당연히 있죠 예... 나 어제 거였다가 본 분 있을 텐데 치킨 먹는데... 뜯는데... 피 나오더라고 치킨에서 우리 콘초코 님이 더럽게 드시네 응 네얼굴 손 씻었죠? 아 발 작다고요? 근데 이거보단 교촌이 더 작아 교촌이 맛있게 드시는데 왜 다시 안 시켜요 우리 어머니가 좋아할 스타일이 아니야 양념치킨 오야봉 페리카나 맵지나 전혀 안 매워 맵지나 전혀 안 매워 살짝 이렇게 만나기까지 알라 뿅뿅뿅 들어와 잘 먹었습니다 결론은 단짠의 조합 전 개인적으로 밥하고 먹으면 더 맛있겠다 하지만 재구매 의사 없다 왜냐? 우리 어머니랑 같이 먹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는 이런 스타일을 싫어하십니다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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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slie